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중견기업으로부터 인수 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수를 타진한 건데요. 강원도 하늘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외국인을 강원도로 수송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플라이강원. 하지만 출범 3개월 만에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 휘청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원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운항장려금 지원안이 무산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구조조정은 물론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중견기업을 비롯한 몇몇 기업이 최근 플라이강원에 인수 제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기회로 삼아 저가에 인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통상 항공사업 면허의 가치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직원 수가 200명대, 부채가 80억 원 수준으로 몸집이 가벼워 M&A 시장에 나올 경우 인기 매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플라이강원이 더 버티지 못해 M&A가 현실화한다면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물류 거점을 목표로 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TK 소재 기업에 인수되면 양양노선을 주력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플라이강원 등의 항공운송 면허를 발급하면서 거점 공항을 유지하도록 한 기한도 약 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황무지에 가까웠던 양양국제공항은 플라이강원 취향 이후 공항의 기능을 갖췄고 지난달 역대 최대인 5만 명이 탑승했습니다. 어렵게 활기를 찾은 강원도 하늘길이 다시 고립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